저희가 이렇게 완전체로 컴백을 하는 게 만 1년 만이에요. 그래서 또 오랜만에 내는 4년 만에 나오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오늘 정말 긴장도 많이 되고요. 이따가 6시에 또 발매가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계속 맘 졸이면서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올해 또 멤버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더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. 오늘 또 이렇게 발매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나고 그래도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오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. 네. 저희가 사실 정규 5집이죠.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. 보통 다른 앨범 준비할 때보다 거의 몇 배의 시간 그리고 몇 배의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